여기는 나전 7기, 7기 제품을 기타 여러 가지 팔고 있습니다. 결혼기념일, 생일 축하 이럴 때도 한 50대에서는 찾는 선물입니다. 보석하면 평생의 갑어로 물려주면서도 생일 때나 결혼기념일 때 보석,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보석을 여기다 담아서 이렇게 놓으면 너무 좋겠다. 그리고 며느리나 딸이나 이렇게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때 엄마들이 또 이렇게 사다 주고 남편들이 사다 주는 귀한 제품이에요. 이건 정말 명인들이 만드는 제품이에요. 할머니가 오는데 엄마가 오고 엄마가 오는데 손자들이 오고 우리 할머니가 여기 가라겠어야 하는 그 고객님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. 고맙습니다.